음악성이죠. 그러니까 뉴트럴하다는 것, 중립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보통 뉴트럴을 표방하면서 이런 음악을 틀어버리면 그냥 소리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건 뉴트럴한 게 아니에요. 자, 377회 시청회입니다. 하이파이클럽 시청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회가 이제 오늘은 타이달 아키라 스피커 시청회고요. 시청회가 지금 계속 잡혀 있어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음 주는 공지 나갔죠. 저희가 윌슨 샤샤 브이하고 나그라 HD 시리즈 최상위급 플래그십 모델하고 그 다음 주는 또 PMC BB5라고요. 모니터 스피커 되게 큰 거예요. 그거에다가 코드 일렉트릭의 더 울티마 최상위급 프리파워 해갖고 시청회가 지금 3주 연장 잡혀 있어갖고 심리적 부담이 좀 크긴 합니다. 오늘 요 타이달 아키라 스피커인데요. 저희 유튜브 영상 찍은 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가의 스피커가 아닐까. 단품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이거보다 비쌌던 스피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품 기준으로 하면 이건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타이달 아키라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프리앰프가 바뀌었어요. 원래 공지는 EMM랩이었는데 체스 오디오 수입사에서 비닐옷이라는 프리앰프를 새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비닐옷이 브라마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청에도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정교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이 오면 거기에 걸맞는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일주일에 딱 하루 쉽니다. 토요일날 하루 쉬거든요. 어저께도 나왔어 이거 튜닝을 하느라고 그 정도로 어쨌든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시는데 좋은 소리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소개해 드리면요. 스피커는 이제 타이달 아키라라는 모델이고요. 파워앰프는 MBL9008A 모노블록 파워앰프를 썼고요. 말씀드렸듯이 프리앰프는 비닐옷이 브라마 프리앰프를 썼고 소스 기기는 이 까만 거 있죠. NBL 노블라인에 있는 N31이라는 CD, DAC 스트리머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밍 위주로 틀어 드릴 거고요. 스트리밍을 위해서 안수주에서 나오는 XTC2라는 허브거든요. 안수주 허브 모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저가형 모델입니다. 원래 A2가 있었는데 A2는 안전인증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썼고 케이블은 뭐 안수주 케이블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타이달이 독일 회사죠. 나와서 인사 한 번 하시죠.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런 게 더 훨씬 나아요. 사전에 이따 시청할 때 나와서 인사할래요? 그럼 안 해. 여기 이제 이거 수입하는 체스 오디오 심성교 대표라고요. 한 말씀 하시죠. 가까이 와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제가 뭐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여기 모시고 저희가 시청회를 열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제품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거는 뭐 판매의 목적보다는 뭐 많이 뭐 타이달 스티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한국분들도. 국내에서 또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한번 가져나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시고 또 얘기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체스 오디오가 오야이대 그리고 브리카스티 그 다음에 이것저것 굉장히 좋은 제품들 아트노비온 룸트링제 되게 알짜배기 제품들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이번에 새로운 것도 신화진가랑 저희가 수입하는 독일산 브랜드가 있는데 걔도 전세계에서 보기가 힘든 특이한 스타일의 튜닝제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매니악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하이엔드 제품들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거니 매니악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한 게 맞고요. 오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한 게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소리 다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만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이딜 스피커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아까 어디 가셨지? 타이딜 스피커. 빈베르그 들어보셨다는 분 어디 가셨지? 손 들어보세요. 네. 아 들어보셨어요? 타이딜 스피커 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반적으로 빈베르그 해성경은 굉장히 좋았어요. 중고의 의자들이 좋았는데 저 역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오늘 한 번 원단인 것 같으니 기대해보여요. 들어보셨던 네. 저는 하이파이 스타일인데 저 역은 저도 그렇게 많이 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고 봤더니 조여진 소리. 그러고 봤더니 독일 스피커들이 다 성향이 약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더메스터 스피커도 보면 그렇죠? 저역이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역이 약간 그렇게 좀 타이트한 저역? 저역이 관건이죠. 제가 토요일날도 나온 이유도 사실은 저역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이 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 개인 공간이 아니고 제 리스닝 룸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튜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브라이언 브룸버그의 컴투게더의 콘트라베이스 한 번 들어볼게요. 이제는 제 리스닝 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리스닝 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리스닝 룸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손바닥으로 울림통을 때리는 건가요? 혼자서 연주한 거겠죠? 옆에 타이킹 유튜브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이 곡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컨트롤베이스로 울림통을 때리는 이런 느낌이 약간 새삼스럽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게 오디오와는 재미죠. 같은 음악이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요. 일단 저역 쪽을 얘기를 해야겠죠. 이 정도 밀도면, 이 정도 질감이면 굉장히 훌륭한 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역이 양날의 검입니다. 두 마리 토끼요. 저역의 양감과 저역의 깊이 얼마나 밑으로 깊게 내려가느냐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타이달 스피커의 성향 특히 알루미늄 샌드위치 콘을 아큐톤 거를 쓰고 있죠. 아까 말씀했듯이 이 타이달 스피커가 저역은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이런 어떤 풍성한 그런 양감 그런 질감 텍스처를 만드는 게 약간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해서 얼마나 질감도 좋고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제가 윌슨 스피커 얘기할 때 하얀 백지 같은 스피커인데 윌슨은 약간 좀 표면이 약간 그레인이냐 까끌까끌한 느낌의 백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얘도 백지 같은데 얘는 정말 표면이 맨질맨질한 그래서 수채화물광 같은 거 잘못 쓰면 그 위에다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은 좀 예민하죠. 정말 백옥같이 깨끗한 백지에 내가 어떤 색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스피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에게 양감이라든가 깊이 이런 부분도 정말 잘 표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인 어택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그런 어택감이 굉장히 좋죠. 결국엔 이제 트랜지언트 능력인데 그런 능력은 이건 뭐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트랜지언트 능력이겠죠.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기민함은 뭐 이 아큐턴 유닛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고 어쨌든 뒤에 5개의 페스티브라이데이터가 동원이 돼서 충분한 양감의 저역 확보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저께 출근까지 하면서 이제 이 스피커를 튜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튜닝의 목표 일단은 1.2인치 다이아몬드 트위터에 1.5인치짜리 다이아몬드 미드레인지를 달고 있는 현재 유일한 스피커입니다. 5인치 다이아몬드 미드레인지를 달고 있는 스피커가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트위터 쓰는 회사 요즘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브랜드 보면 뭐 카르마하고 그 다음에 마르텐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도 5인치짜리 쓰는 줄 알았더니 5인치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직 보통 보면 이제 카르마나 이런 데도 3인치짜리 트위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트위터 하이 트위터 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래갖고 3인치짜리 트위터는 써도 5인치짜리 미드레인지는 지금 이 타이다일 브랜드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그 1.2인치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5인치짜리 다이아몬드 미드레인지가 내주는 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컨셉을 잡았고요. 또 다른 걸로는 다이아몬드 트위터 들어보신 분들은 다이아몬드 트위터에 대한 어떤 소리에 대한 경험이나 선입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좀 깨보는 어? 다이아몬드 트위터인데 이런 소리가 나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사운드도 한번 만들어봤고 얘가 지금 보면 앞에서 보이는 거는 유닛이 5개로 보이지만 아까 미리 와서 보신 분들은 했지만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럼 사용된 유닛만 전부 채널당 10개 물량 투입이 어마어마하죠. 키도 한 165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는 대형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대형기가 갖고 있는 사운드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대형기의 어떤 소리를 좀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스피커라고 해야 될까? 음악마다 평소에 들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은 음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어떤 음악은 음성이 되게 작게 나오고 평소에 들었던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극대화된 스피커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부각시켜보고 싶었고요.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로봇타 플렉의 The First Time Ever I Show Your Face 이제 이 곡을 들어봤는데 보컬의 질감 글쎄요 여기서도 이제 다이아몬드 미드렌즈의 특성이 조금 나왔다는 느낌이 있는 게 중역대 에너지가 꽉 들어찬 그 느낌 뭔가 이런 음악에서도 에너지가 응축되고 약간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재밌는 거는 팝송인데도 사운드 스테이지가 되게 좋죠. 옛날 팝송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어쿠스틱한 공간에서 녹음을 했겠죠. 지금처럼 뭐 각각의 스튜디오에서 했다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사운드 스테이지도 되게 잘 만들어지고 이 악기 소리는 되게 컴팩트하게 나오면서 가운데 있는 가수의 보컬의 어떤 음색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떤 그런 음의 촉감 촉감들이 되게 잘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의외로 어 다이아몬드 트위터 특유의 어떤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려주고 어 이거 다이아몬드 트위터야 그런 느낌 뭐 그렇게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음의 엣지는 분명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쵸. 이게 뭐 1960년대 70년대 녹음이니까 그 당시 아날로그 녹음이다 보니까 그런 화이트 노이즈가 그런 노이즈 뭐 해상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이 시스템 자체의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나야죠. 지금 오는데 네. 그 타이다를 소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9년도에 설립이 됐나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본부터 이제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트위터 세라믹 미드레인지 세라믹 우퍼 제 기억에는 원조는 룸앤화이트로 알고 있어요. 룸앤화이트가 이제 그 세라믹 우퍼 세 발 달고 화이트 라이트라는 이제 스피커를 출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쟁적으로 타이달도 나오고 마르텐도 나오고 이런 세라믹 유닛을 채용한 스피커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 제작자가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그냥 홈페이지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되게 왜골수인 사람이겠구나 느낄 정도로 어떤 그런 음에 대한 집착이 느껴질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자신감이겠죠. 자기는 이 정도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스피커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자도심, 자긍심이 느껴질 정도로 컨텐츠들이 아무튼 뭐 필로소피, 철학 적어놨는데 목적의 순수성과 사운드의 순수성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목부터 약간 좀 남다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를 재정의 해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세계 최고 퀄리티는 어느 브랜드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이 사실은 뭐 그냥 세계사는 두세 번째 될 거에요 라고 하면 회사는 없죠. 세계 최고는 다 얘기하는데 아주 목표를 되게 원대하게 잡아서 사운드의 퀄리티를 내가 우리가 타이달이라는 브랜드가 재정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퍼펙트한 사운드를 추구하는데 엄정중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스피커에서 어떤 그 음질적 특이 성향이나 컬러레이션 착색을 일체하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아예 그냥 선언을 하고 독일 특유의 뉴트럴한데 이 회사는 더 중립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장인 정신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100% 수작업으로 만든다. 그 부분도 막 강조를 해요. 뭐 자동화 기계를 쓸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다리도 지금 보면 되게 근사하죠. 저 크롬도금에서 광택을 냈는데 저게 다 손으로 광을 낸답니다. 기계를 안 간다고. 이 라카츔도 그렇고 100%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쓰네요. 뭐 기술과 감성 이래 갖고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예술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좋은 단어만 골라서 쓴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제작자의 어떤 이 사운드 퀄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적어놓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자기는 이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스피커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라카츠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이 그리고 기술 공개 이런 걸 별로 안 해요. 자기네들이 뭐 인클로저가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그래서 그 티라더로 하고 티랄리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 특허 기술인데 내용은 공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 홈페이지에 스펙을 보면요. 주퍼스 대역도 안 나와 있어요. 주퍼스 대역도 없으니 크로스워를 얼마에 잘랐는지 당연히 그것도 공개를 안 하겠죠. 그냥 웜스 정도만 해놓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인클로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아까 인클로저 타입이 있는데 아키라인 티랄리니시라는 것 썼는데 인클로저 두께가 42mm랍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효과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유지를 했고 드라이브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음향 방해 요소를 흡수하도록 인클로저를 설계를 했고 공명 흡수와 최고의 강성을 결합한 재료로 이게 이제 뭐 최고급 베니어판하고 물질은 공개 안 되는데 이런 접착제 이런 거를 여러 겹을 싸갖고 얘네들이 보면 폴리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폴리가 여러 겹이고 쉘이 이제 껍데기니까 여러 층을 싸갖고 레이어링을 해갖고 인클로저의 어떤 단단함과 부드러운 인클로저를 섞어서 그래서 반대되는 특성을 결합한 재질로 해서 자기네가 이제 두 종류의 인클로저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티랄리시라는 좀 더 이제 고급 인클로저를 썼고요. 그래서 레커 광택의 차별화 뭐 해갖고 진짜 이따 일부 끝나고 와서 한번 문질러 보시면 레커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일단은 제품은 이제 크게 모델로 보면 피아노 콘트리바지2 썬레이 그리고 아키라 그리고 이제 라 에설루타 해갖고 요거 위로 이제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 포함하면 한 20억 한답니다. 그래서 최상위 모델에 바로 아랫모델 해갖고 요게 이제 아키라라는 모델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이달포 부가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부가티에서 파는 거예요. 부가티 자동차에서 해서. 그렇게 지금 모델분이 되어 있습니다. 잔잔하게 두 곡 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달 스피커의 본색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조금씩 강도를 올려보는 음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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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데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시 호리카와 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슬슬 이제 이 곡에서는 타이달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장기가 드러나죠. 아마 구슬을 떨어뜨리는 소리 이런 것은 전자음이 아닐 거예요. 실제 구슬을 떨어뜨리면서 녹음을 했겠죠. 되게 다양한 크기의 구슬들이 떨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전면 배표를 이렇게 누워놨다는 것은 타임 알라인먼트를 위해서 저렇게 누워놨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렇게 누워놨으니까 정의감 이런 건 잘 나오겠구나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러면서도 여기서 저는 인상적이라고 보는 게 저역을 굉장히 아래쪽을 정말 단단하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4K HDR 화면을 보는 느낌 3D의 컴퓨터 그래픽을 경험하는 것처럼 입시적인 사운드 스테이지, 정의감, 정교함이 더 맞겠죠. 굉장히 정교한 표현이요. 그거는 빠른 반응을 지금 지구성의 그 어떤 물질보다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는 스피커 유닛의 두 가지 조건이요. 경도하고 그 다음에 중량이요. 가벼울수록 좋고 단단할수록 좋거든요. 그런 재질로는 타이달 홈페이지에는 그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언젠가는 우퍼도 나오지 않겠냐. 다이아몬드 우퍼 그거는 그럼 진짜 가격이 산으로 가겠죠. 진짜로 근데 어쨌든 가장 단단한 물질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교한 사운드 그거는 타이달 스피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 그런 장기를 알아보는 음악이라 노래 제목은 음악 제목은 버블스였습니다. 버블스 아키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국내 소비자가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가격이 주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거 금태 둘렀냐 금태를 두르지는 않고요. 다이아몬드를 둘렀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이 이렇게 고가면 일단 가격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죠. 사기치는 거 아니냐. 떼돈 벌려고 뭐 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누가 사기를 치는 거냐. 과연 이 제작자가 진짜 스피커 하나 팔아서 팔자 고치겠다고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 사기를 치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수입사 사장이 이거 한 5천만 원에 수입해갖고 이거 한 4억 2천만 원에 한 대 팔면 팔자 고치는 걸로 해갖고 수입사가 사기를 치는 건지 아무튼 가격이 4억 2천만 원이라는 근데 어차피 제품의 어떤 가치와 그 가격에 대한 것들은 뭐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지금 이거 애플워치 아닙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중국산 이 짜플로티라고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쿠팡에 가면은 널렸습니다. 이건 그래도 좀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 20몇 만 원짜리인데 자 3만 원짜리 애플워치 이미테이션 제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애플워치가 한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짜리 중국산 이미테이션 제품 쓰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애플워치 쓰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계로 가면 자동차도 그렇고 한두 끝도 없죠. 뭐 1억이네 2억이네 10억이네 그러면 10억짜리 시계가 지금 내 3만 원짜리 아니 3만 원 아닙니다. 이런 저가형 스마트워치보다 시간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 제품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솔직히 스피커 이렇게 뭐 리뷰하거나 시청이나 이런 걸 하면서 유닛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아큐티브에서 나온 7.5인치 알루미늄 샌드 이시콘이거든요. 사운드 포럼에서 개당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에 3개 있죠. 뒤에는 모델 형번은 다른데 똑같이 생긴 패시브 라이디에이터를 다섯 개 썼거든요. 그러면 여덟 개잖아요. 여기 또 여덟 개 있고 그러면 열여섯 개네 유닛이 그러면 200만 원 곱하면 저 우퍼 가격만 일단은 어쨌든 3200만 원이네. 그렇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트위터 여기 1.2인치짜리 그러니까 뭐 0.75인치짜리도 있고 1인치짜리도 있고 1.25인치짜리도 있고 이 트위터가 국내에는 가격이 안 나오고 홍콩에 있더라고요. 페어에 한 1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인치짜리 1.2인치짜리가 5인치는 가격이 없어요. 어딜 봐도 그래서 5인치는 없는데 3인치짜리 트위터는 또 가격이 있더라고요. 3인치짜리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2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2인치는 1200만 원인데 3인치로 올라가면서 2700만 원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5인치짜리면 타이달 본사에서는 저 유닛 가격만 2개에서 2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믿기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그러면 잠정적으로 5인치를 그렇죠. 최소 6천만 원은 잡아야겠죠. 곱하기 2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순수 유닛 가격만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스피커 중에서 가장 물량 투입이 많은 그리고 이제 스피커 제조사들이 꼭 유닛 제조사한테 특주를 냈다 특주를 냈다 하거든요. 얘네들도 당연히 다 자기네 특주 유닛이라고 아큐톤이랑 공공개발했다고 해서 봤더니 아큐톤 홈페이지에 이 타이달이 파트너사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달하고 마르텐하고 몇몇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돼 있어요. 하이엔드 쪽에 그러니까 아큐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가의 하이엔드 제조사가 자기네 유닛을 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일반 스피커 자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쪽에 시장이 넓어지더니 서로 협업관계를 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아큐톤에서 나오는 일반 판매되는 유닛 가격이고 이렇게 특질로 해서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뒤에 구조도 다 다르고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뒤에가 다 다르게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면 벤치나 BMW 가보면 세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순정 부품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한번 CLS 이렇게 타고 다닐 때 미미라고 그러죠. 엔진 마운트가 나갔어. 그래서 가봤더니 벤치 순정은 바꾸는데 170만 원인가 얼마 달라고 그래요. 가격은 정확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보쉬라는 회사에서 납품이 되는 엔진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스펙에 보쉬를 쓰면 바로 가격이 한 절반으로 떨어져요. 한 8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알리산이 있습니다. 카피 뜬 거 중국 애들이 그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순정과 OEM은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제가 말했던 유닛 가격은 그냥 아큐톤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그냥 가격이다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아큐톤 본사에서 타이달이 이렇게 우리 거 많이 행보해 주니까 너희는 스페셜하게 싸게 줄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해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간 유닛 가격만 따져도 억이 넘어가는 그리고 타이달 본사에서는 유닛 가격만 2억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물량 투입이 들어간 인클로저 가격을 뺀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네트홍 얘기도 할 거고 밑에 스탠드 얘기도 할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비용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니 시청회 안 하겠다고 토요일도 와서 그냥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유닛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물량 투입이 된 그런 스피커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닛 제조사도 사기꾼에 합류되는 거네. 무슨 유닛 하나에 2천만 원을 받고 3천만 원을 받고 아큐툰도 그럼 사기꾼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죠. 얘네들이 부가티 뭐 하지만 부가티 막 20억 30억씩 하잖아요. 부가티를 하긴 부가티인데 예를 들어 부가티에서 한 4억짜리 나온다 그러면 줄 서서 사긴 하겠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 이 스피커가 4억 2천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싸게 한다고 해서 한 천만 원에 이렇게 판다. 그러면 진짜 많이 팔릴까요?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요. 결국에는 이 제품의 가치를 판단한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문제는 천만 원에 대저도 우리 집에도 못나 너무 커서. 그렇죠? 환경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4억 2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이아몬드 유닛이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분량이 많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1캐럿 이게 13캐럿 해서 14캐럿 해서 얘네들은 순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이 있고 다이아몬드 그냥 순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있는데 얘는 순수 다이아몬드 결정체를 그대로 만든 거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는 되는데 인조금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의 행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유닛 자체가 그만큼 원가가 많이 소요된 거겠죠. 그래서 이게 1부 때 들어야 될 음악이 지금 두 곡이 남았거든요.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라디스 패러드 해서 크리스틴 앤 더 퀸스라는 가수가 부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키라를 대연기로 한번 소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음악이요. 대연기의 여유가 거침없이 나오죠. 이 저역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 저역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이 정도급인데 어떤 한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화요일 날 왔었는데 사실은 제 기준으로 한 70% 정도 소리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데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역에 아까 말씀드린 양강과 밀도와 깊이까지 그리고 어떤 대연기의 스케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느낌 인클로저는 스피커에서 제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수박이 아닙니다. 두드려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꼭 두드려봐. 근데 인클로저는 스피커에 있어서 필요하기죠. 저역을 만들어내려면 인클로저는 저런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쓰는 스피커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클로저가 만들어내는 나쁜 영향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인클로저 제작에 자사의 어떤 고유 기술을 만들어서 쓰고 진동과 공진과 파동과의 어떤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게 인클로저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에 200kg가 넘는다고 그랬나 한 덩어리에 이게 하나에 180kg입니다. 메탈을 쓰지도 않았는데 알루미늄도 안 썼는데 저 하나에 180kg 두 개에서 이따 얘기하는데 저 밑에 바닥에 스탠드 있죠. 저 스탠드가 40kg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인클로저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잡공진을 없애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잡아버리면 또 소리가 너무 쪼여서 나오니까 그런 어떤 선택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클로저는 금속의 단단함과 MDF의 소프트함 이런 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네가 만들어낸 인클로저 재질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재료들이 이 공진과 공명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얘기했듯이 1캐럿의 순수 다이아몬드 트위터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코팅이 아니고 그리고 30mm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최초 회사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고 있고 5인치 미드레인지도 현재까지 유일하게 쓰고 있는 미드레인지고요.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가장 큰 장점은 매국에 최소화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걸 쓰고요. 그리고 우퍼가 얘네들이 BCS 우퍼 해서 1.5인치 알루미늄 샌드위치 콘 말씀드렸듯이 형번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5개 그때 제가 패시브 라디에이터 스피커 할 때 늘 드리는 말씀 패시브 라디에이터 들어가 있는 스피커들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이건 뒤에 다섯 발이 있다 보니까 뒷공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말로는 공간의 영향을 그렇게 안 받는 스피커로 만들어놨다. 거짓말입니다. 공간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특히 그리고 뒤쪽에 패시브 라디에이터 5개가 만들어내는 그 저역 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액티브고요. 얘네들이 여기다가 세미포인트 소스 크로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저역은 똑같이 내려가는데 이 우퍼의 하이 영역, 그거는 3개의 우퍼가 유닛이 각각 다른 주파수대를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로 딱 쏴놨어요. 그리고 패시브 크로스오버, 실버터미널, 아키라스탠드 막 얘기를 해놨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어쨌든 뒤에 단자는 순은 단자를 썼고 안에 크로스오버는 또 완전히 밀봉을 해놨고 크로스오버 무기만 20kg랍니다. 그래서 자기네 들어간 부분 중에 크로스오버가 제일 비싸대요. 그러면 미드레인지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크로스오버에도 여기서 운어 펄스 크로스오버라는 얘기를 써요. 운어는 내가 이태리만 하나를 쓴 것 같고 그럼 단일 펄스 뭐 이런 게 번역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밀폐된 챔버에 장착해서 총중량이 20kg고 순수 구릭 호일 캐페스탈 쓰고 은탄소 저항기를 썼고 고급 부품 써야겠죠. 가격이 얼마인데 그럼. 당연히 써야겠죠. 그리고 터미널이 이제 순은 은도금이 아니라 순은 터미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2부 때 해드릴 거거든요. 얘는 재밌는 게 뒤에 접지 단자가 3개가 달려있어요. 스피커에. 하나도 있는 게 아니라 3개를 달려있어서 그걸 갖고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곡을 1부 마지막 곡을 듣고요. 2부 때는 저희가 비닐옷이 프리앰프 잠깐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프리앰프가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 뒤쪽에 접지 단자 사실은 그거 두 개가 어저께 나온 이유가 그거 두 개 선택하느라고 나온 거예요. 어떤 그런 선택 옵션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것도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2부, 1부 마지막 곡을 이 곡 한번 들려드려보고 있어요. 조로디 사바리요. 비올다감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1부 마지막 곡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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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디 사발이라고도 하고 조루Д이 사발이라고 뭐가 맞습니까? 요리디가 많습니까? 조루디가 맞습니다. 요루디 사발 인간의 목소리라는 앨범에서 바흐의 미뉴엣을 들어봤는데 갑자기 스피커가 약간 탄노이로 바뀐 것 같은 느낌 근데 탄노이에 비해서는 음의 입자가 훨씬 더 고운 굉장히 고운 고역의 입자 그러니까 이 제작자가 얘기했던 자기네 스피커에는 어떤 음질 성향이나 착색 이런 걸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스피커가 돌변을 냈죠 아까 시청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트위터인데 이런 음색이 그거를 해보겠다고 한 음악이 이 음악이거든요 비올다감바가 독주로 계속 잔잔하게 이어지거든요 이런 곡이 사실은 시청에 틀기 되게 위험한 곡이기도 하고 힘든 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적 긴장감이 유지가 안되면 갑자기 재미없어지거든요 오늘은 안 가실 거예요 그걸 알아요 오늘 usb 케이블 좋은 거 다섯 개 가지고 사은품으로 시청에 다 끝난 다음에 주첨이 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악을 시청에 들으면 자칫 보링해질 수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음량도 별로 안 키웠어요 그죠? 작은 소리로 잔잔한 음악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음악적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 음악성이죠 그러니까 뉴트럴하다는 거 중립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보통 뉴트럴을 표방하면서 이런 음악을 틀어버리면 이거 그냥 소리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건 뉴트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오디오나 그 시스템은 무미건조한 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장르마다 지금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부 때는 더 신나는 걸로 틀어드릴 건데 진짜 그 느낌이 되게 다르죠 방금 전에 그 파라디스페르드에서 들었던 그 어떤 스케일감하고 지금은 비올다감바가 가운데 조그맣게 딱 자리 잡고 혼자서 엄청 끙끙거려요 네 아저씨 여기서 듣는데 계속 응응 하면서 어 그 신음소리가 왜 중요하냐 음악을 들으면 되지 그런 마이크로다이나믹스 그런 이너 디테일들이 살아났을 때 음악의 어떤 작은 소리들이 다 미묘한 소리들이 다 살아나면서 음악 듣는 재미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엄정중립의 사운드의 어떤 기준 얘가 얘기했던 사운드 퀄리티의 재정의를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부분들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나랑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진짜로 뭐 매니악하게 이 스피커를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2부 때 이 프리앰프랑 말씀드렸던 옵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